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최상입니다 출원 차 와 저깄다 안전운전 하세요 안전띠는 생명 탈퇴입니다 후불카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나도 어릴 때 주인공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디어로가 될 줄 알았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였던 그 날 일단 넌 벌러봐라 날씨 좋네 날씨 좋네 날씨 좋네 히어로가 될 줄 알았어 여긴 어딘가 날씨 좋네 yeon 장관 말릴 데가 없어서 맨날 여기다 말리야 근데 이건 어제 빨간 거라 덜 말랐네 이거 껴야지 아니 원래 있었어 월카 아니라? 맞아 범죄야 오늘도 또 1등이네 쩐이 나네 왜 맨날 1등이야 요즘에? 어? 티셔츠가 딱 젖으면 따름난 것처럼 달라붙더라 그 가운데? 네 그거는 좀 돈 주고 산 거니까 내가 또 질 좋게 한번 해볼게 어제 마사지 받으니까 좀 낫네 2등이네 아이끼라서 조금은 괜히 파마했어? 네? 파마 네 오 파마 왜 했어? 변화를 주는 거 근데 앞에 이렇게 파마했어? 앞에 파마에다가 꽂아달라고 했어 얼마야? 5만원 아 나쁘지 않네 가자 너 1억 운동하게? 반팔이 안 나왔어 편버이네 내가 줄게 죽어 넣어 더워서 안에는 쫄쫄이? 네 민준이 형 수능이랑은 양말이 남는 거 없습니까? 있어 이거? 네 줄게 지금 너 화면 갖다 놓을게 어 고맙다 어 민준이 어제 오후에 웨이트 열심히 하더만 어 어떻게 하세요? 어 형 어제 여기 장가 왔다 갔거든 야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아우 나고 나고 또 웨이트해야지 열심히 하는구만 어제 저녁에 장어 먹었는데 오늘 점심에 장어 나오네 잘 떨 keeping 아 기성이 열심히 하네 아까도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운동 채우는 거야? 너미 어 그럼 그럼 운동 열심히 하네 찍지 마요 찍지 마요 몸이 좋은 이유가 있어 찍지 마요 찍지 마요 찍지 마요 뒤가 예쁘니까 귀여워 뒤가 예뻐? 야 찍지 마요 진짜 와 등발벗어 장난 아니다 야 그거 힘들다며 이거 힘들다며 나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? 알려줘 이렇게 만약 몸이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 안 흔들리게 어떻게 해? 아 여기까지 올려야 된다고? 오오 오 이거 힘들다 아 야 기훈아 아까 골 기가 막혔다 야 센스 기가 아 아 기가 막혔다 야 영아야 빨리 퍼 이거 어떻게 빨리 넣어? 왜 미리 안 먹어? 그러니까 빨리 네 바쁘기 전에 뭘 와도 걸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애 센터지 힘드시지 아 나 이거 안 먹으면 제가 마시려고요 아 이제 집에 갑시다 집에 가야 되는데 애들 운동하러 오겠네 아 여보세요 어 어 파이팅 해 어 내일 봐 내일 봐 나 가 와 오늘 덥다 와 오늘 덥다 현금으로 지불하시려면 고객 IC12 기가 완료되어 왔습니다 오늘 1인칭을 한번 찍어봤는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그럼 내일 또 찍어야겠다 그러면 끝 erfolgreich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